1부 들어와서 하윤기에게 피어차 애타킹! 골 밑까지! 이번엔 놓치지 않습니다! 길게 하윤기! 불편!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! 하윤기! 하윤기! 끼워줍니다! 하윤기! 패스를 길게 넘겨졌고! 하윤기! 귀여운 외모에 그렇지 않는 동크가 나옵니다! 수많은 화제를 모으며 올스타전의 백미로 꼽히는 덩크 콘테스트 우승을 위해 하윤기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다 뿅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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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? 올스타 덩크 콘테스트에 나가잖아요 저희가 하윤기 선수를 덩크팜으로 만들어서 아... 저요? 저를 위해서 회의하려고 불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덩크 콘테스트 때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생각해둔 건 별로 없는데 뭔가 퍼포먼스 쪽으로 재밌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제 별명이 OO로 하겠습니다 OO로 하겠습니다 OO로 하겠습니다 OO로 OO로 소중한 거 있고 그 위에다 셔츠 있고 저희가 찢을 수 있도록 어떻게 찢을 거예요? 등쪽에서 양팔 잡고 등쪽에서 찢어지게 등쪽에서 찢어지면서 응 응 웅장한 부금 확 들어갈 때 덩크를 동시에 해볼까요? OO 노래도 괜찮다 그 다음 주에 연습 하시구만 연습할 때 저희는 의상을 잘 준비할 테니 네 다음 연습할 때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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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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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의상 그래요? 네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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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